안녕하세요. 반경민입니다. 저는 가족들이랑 지금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8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그래서 아무튼 뭐 오후 시간에 최대한 제가 슈카월드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슈카를 따라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목이 인도네시아의 맨땅에 헤딩인데 사실은 맨땅에 헤딩한 게 좀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전기전자공학 컴퓨터를 전공했고 사실은 사업가보다는 개발자로 불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코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개발자들이 하지 말라고 욕을 먹어서 그 플루고는 다섯 번째 회사고요. 제가 창업한 다섯 번째 회사고 그 동안에 두 번의 엑시스 했었고 밑에 보면은 이게 포인터인가? 아 예. 원래 제가 이제 게임 개발 넥슨에서 시작해서 게임 개발 사업을 한 13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이랑 인도네시아에서 등등을 했었고 최근에는 사실 아까 7년 동안 이후에 플루고를 한 건 아니고요. 플루고는 1년 됐고요. 그 전에 했던 회사는 이제 시기리미티드라고 동남아 회사에 저희가 이제 회사를 매각을 했고 현재는 플루고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달에 사실은 정말 뜬금없이 자카르타의 비행기 표를 사서 그냥 자카르타를 갔어요. 뭐 이거는 이제 왜 그랬느냐는 좀 얘기가 길어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 동남아 시장. 제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동남아 시장에서 하셨을 때 어떠시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이런 기사들 많이 보죠. 동남아 스타트업. 동남아를 주목하자. 동남아 진출. 동남아 스타트업. 동남아 진출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간다. 동남아 사업부.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이런 반문을 가끔씩 던져요. 외국인이 동북아 시장 진출이라고 하면서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한국 사람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 과연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하나로 묶어서 동북아 시장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까? 라는 질문을 제가 강법시 던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동남아 시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뭐 이렇게 이게 동남아 시아의 큰 지도죠. 근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제가 그래서 누가 동남아 시장 진출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가 아닌데 싱가포르는 선진국인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이게 GDP, 1인당 GDP거든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도 물론 아시안이죠. 그렇지만 저는 창업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시장을 생각한다면 저는 동남아 시장은 4개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왜?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정체에 제가 왜 1인당 GDP가 7만 부린지 잘 모르겠는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라오스, 미트로는 너무 못 사는 나라. 우리가 실제로 다 같이 살 시장은 4개가 다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죠. 동북아 시장이라고 진출한다고 하고 한국, 대만, 중국, 일본을 다 같이 묶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고요. 베트남은 유교 국가예요. 그래서 한국이랑 정서가 가장 비슷하죠.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예요. 이 4개의 나라는 종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얘기하는 한국이 모르겠습니다. 불교가 30% 불교가 아니라 태국은 국민의 90%가 불교고요.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80% 이상이 이슬람 국가예요. 그냥 그 나라가 이 종교 국가이고 그 다음에 정치 체계를 보면 태국은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 그렇지만 사실상 왕정이죠. 코테타도 자주 일어나고 사실 왕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인도네시아는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4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평화적 정경 교체도 일어났기 때문에 대통령 국가고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죠. 필리핀은 대통령제이긴 하나 사실상은 독재 국가죠. 그러니까 4개의 나라의 정치 체계도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 보십시오. 이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저희가 모바일 앱을 각 나라별로 표시한 건데 태국어? 일단 못 읽겠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애플리카시 셀룰러. 제가 인도네시아어도 좀 하거든요. 이게 인도네시아어가 영어랑 굉장히 유사해요. 네덜란드 식민지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카시 셀룰러. 셀룰러. 이렇게 표시합니다. 베트남어? 못 읽겠습니다. 영어? 필리핀이죠. 4개의 나라는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종교가 완전히 다르고 정치 체계가 다르고 언어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동남아라고 동남아 진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으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남아의 주요 국가는 모두 완전히 다른 나라이고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공통근무를 찾으려고 스타트업이 노력하다 보면 스텝이 꼬인다. 동남아 진출, 전체 진출은 삼성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장도 나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저는 베트남과 필리핀은 모릅니다. 싱가폴, 말레이시아도 모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업을 했고 태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항상.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일화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콜론리애드라는 게 저는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일단 저는 인터넷에 있는 광고 자체를 클릭도 안 할 뿐더러 동영상도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뜨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지 마케터가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누가 전화를 내? 검색을 해서 구글에 이게 뜨는데 웬걸? 이게 전환율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가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전화번호 그런데 저게 누가 전화를 하냐? 나는 클릭도 안 하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 안 되지? 자 우리가 그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모바일 퍼스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 제가 인도네시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바일 온리입니다. 구글에서 나온 자료인데 구글에 접속하는 스마트 접속의 94%의 트래픽이 모바일에서 나온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이게 모바일 유선인터넷 무선인터넷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은 그냥 다 모바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 장 그 다음에 아 중간에 제가 까먹었는데 아까 다시 코로나19에도 넘어갔어.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태어나서 데스크탑에서 WW 쳐서 인터넷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생의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내가 검색하는 게 나아요. 그냥 전화기면은 뭐예요. 전화번호부죠. 구글에 검색 결과는 전화번호부에 검색한 거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전화한다는 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해하는 데 사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이제 요건 약간 다른 주제인데 그래서 핵심적인 서비스 시작일들을 한국이 인터파크가 전자상거래 한국의 최초인데 95년도에 나왔고요. 아마존이 미국이 94년도에 나왔는데 토코피디아가 최초의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서비스였고 2009년에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동남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가장 압도적인 전자상거래는 쇼피죠. 쇼피는 2015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이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한 15년도 늦은데 왜 그러냐. 다음 장. 자 아까 제가 모바일 온리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유선인터넷. 유선인터넷이고 얘는 무선인터넷인데요. 지금 이게 막 오른 것 같지만 이게 4.9%예요. 그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 4. 아직도 국민의 5%면 유선인터넷은 없다. 이제 모바일 브로드 밴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아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90년대 후반에는 제 방에 브로드 밴드 ADSL이었나 그 광통수의 인터넷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인도네시아는 꽝을 깔 수가 없죠. 유선인터넷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인 인터넷의 시작은 2015년부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무선인터넷이 보급되던 시점부터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전자상거래가 왜 15년이 없느냐가 설명이 되죠. 인터넷이 없는데 국민들이 인터넷을 안 쓰는데 무슨 수로 전자상거래를 쓰느냐 실질적인 시작은 약 한 7, 8년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으로서 기회가 존재한다. 왜? 아직까지 현지에서 개발팀들이 그 노하우로 싸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로 그래서 전국민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지 얼마 안 됐다. 제가 게임 사업을 할 때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었는데 그 당시에 길거리에 택시기사가 인터넷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면 할 수 없었던 시기였어요. 지금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다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불과 7, 8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래도 동남아 아시아의 한국인이니까 주제가 아시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자, 전자상거래가 여하튼 전자상거래가 7, 8년 전에 시작이 되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인터파크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카페 입사가 나오죠. 미국에서 처음에 아마존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쇼피파이가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전자상거래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팔다가 개인 쇼핑몰을 열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동남아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카페 입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플루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하나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터넷 출발은 모바일이고 심지어 콜올리에도 클릭하는 세상이니까 제가 태국에선가? 직원이랑 면접을 보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자기가 인터넷을 정말 잘한대요. 그래서 야, 인터넷을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인터넷은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인터넷으로 생각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컴퓨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우리는 물론 한국에서 인스타그램에서 화장품이나 옷을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라 프라이팬, 핸드폰 케이스, 애들 용품 심지어 기저귀, 한국 간식, 음식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하나의 거대한 프로덕트 카탈로그로 쓰고 있고 이거 제가 2016년에 발견한 현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거래를 하냐? 자기 전화번호 인스타 프로필에 적어놔요. 이게 심지어 인스타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카피 페이스가 안 돼요. 인스타그램이 막아놨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연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하나씩 적어서 저장한 다음에 와셉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이게 이제 뭐 가격이랑 얘기해가지고 이제 계좌이체를 해서 거래를 하는 식으로 2016년, 17년에 하고 있고 이게 그냥 아 내 일부 원래 그런 사람이 있죠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정말 이게 그 당시에 한국 규모로 약 30조 가까운 금액이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 카페 입사를 해야 되겠다. 쇼핑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미국에서는 뭐 아마존이 있고 D2C가 있고 중국도 뭐 이렇게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쇼피가 있고 쿠팡 같은 게 있고 그런 게 없으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 전자상거래 시장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제 모드건스탠리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인데 뭐 자료가 복잡하긴 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P라는 용어랑 1P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3P가 뭐냐면 서드 파티 그러니까 쿠팡 같은 거죠. 오픈마켓 그러니까 제3자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같은 거를 3P G&B라고 부르고요. 1P는 퍼스트 파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D2C 직접 쇼핑몰을 직접 파는 거 이게 미국이 노란색이 1P고 파란색이 3P인데요. 미국이 노란색이 이게 이제 샤피파이 그러니까 쇼핑몰을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아마존 이베이를 말하는 건 셈이죠. 한 대략 한 반반 중국이 알리바바 타워바몰 한 60-70% 그 다음에 이제 D2C라고 불리는 게 한 30% 한국이 대략 한 70% 뭐 한 25% 30% 월드 와이드로 보면은 대충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오프라인에도 백화점이 있고 뭐 강남역에 상점이 있듯이 센트럴라이즈 된 것과 이제 D2C가 이제 반반 정도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상식적인 건데 아세안을 보시면 98%가 센트럴라이즈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샤피, 토커피디아 같은 게 이제 거의 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터넷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도 아마 그 인터파크가 95년도에 나왔는데요. 2002년도에 누가 똑같은 통계를 한국에 내셨으면 아마 98%가 인터파크였을 겁니다. 이제 그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는 아 그러면 아세안은 아니 뭐 아세안 사람들은 뭐 인간이 아닌가? 전 세계의 평균을 따라가겠지. 그래서 이 포션이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그냥 뭐 카피입사 IMF, 고도몰, 메이크샵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다음 장 그리고 결제, 배송 등등이 이제 현지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장이고요. 이거는 자기 자랑도 아니고 민망해서요. 원래 자기 얘기하면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가족들이랑 이제 한 3년 전부터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고요. 한국에 저희가 개발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한 50명 정도 인원이 있고 이제 저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저희가 저랑 오랫동안 있던 인도네시아이고 태국에 한 15명 정도 있고 아마 내년 정도에 이제 베트남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본산을 싱가포르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빨랐구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채용 지원, 특히 채용 저희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 관심 언제든지 부탁드리겠고 메일 주소는 여기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